버스꿈은 우리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꿈에서 등장할 때는 다양한 상징과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버스꿈은 주로 우리의 삶의 여정, 사회적 관계, 목표 달성의 과정, 그리고 집단 속에서의 자신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버스꿈을 꾸는 이유와 꿈의 해석,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버스꿈이 주는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버스는 특정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삶의 여정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꿈 속에서 버스를 타는 경험은 현재 삶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버스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꿈은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나 불안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버스는 여러 사람이 함께 타는 대중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집단 속에서의 자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꿈에서 버스를 타고 있는 상황은 사회적 관계, 직장 내 위치, 가족과의 유대감 등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타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버스는 정해진 시간과 경로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꿈 속에서의 버스는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과 시간 관리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버스를 놓치거나, 너무 빨리 도착하거나, 너무 늦게 타는 꿈은 현재의 목표와 일정에 대해 불안하거나 제대로 조율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버스를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타고 있는 상황은 통제권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현재 삶에서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누군가의 결정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스스로의 결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버스는 새로운 장소로 이동할 때 타는 수단이므로, 새로운 출발이나 변화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 산은 물론, 직장 이동, 새로운 인연의 시작 등 삶의 변화가 예고될 때 버스 꿈을 꾸기도 합니다. 이러한 꿈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이 뒤섞인 상태를 나타내며, 현재 상황에서의 변화를 준비하거나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버스를 타는 꿈은 현재 삶의 흐름에 잘 적응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자신이 현재의 계획에 맞추어 잘 따라가고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여럿이 함께 버스를 타고 있다면, 사회적 유대감이 강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버스를 타면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집단 속에서의 불안감이나 갈등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버스를 놓치는 꿈은 중요한 기회를 놓치거나,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에 대한 불안을 나타냅니다. 이는 목표에 도달하는 데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나 방해, 요인이 있을 것임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에 대한 압박감이나 중요한 일정을 맞추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반영되기도 합니다. 버스를 잘못 타는 꿈은 현재의 선택이 잘못되었거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잘못된 선택에 대한 후회나, 현재의 경로가 올바르지 않다는 내면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인생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버스를 운전하는 꿈은 자신이 삶의 방향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집단을 이끄는 리더십이나 책임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버스를 운전하면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현재 자신이 짊어진 책임이 무겁거나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빈 버스를 타는 꿈은 현재 자신이 외롭거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단절, 혹은 자신이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을 반영할 수 있으며, 사람들과의 소통이 필요함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꿈은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단계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직장에서의 퇴사, 새로운 일의 시작, 혹은 관계의 변화 등 삶에서의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새로운 출발을 위해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살해 1버스를 놓치는 꿈 한 직장인은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위를 앞두고 꿈에서 버스를 놓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는 그의 불안감이 꿈에 반영된 것으로 마감위를 맞추지 못할 것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이 꿈은 그에게 시간 관리와 계획을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살해 2 잘못된 버스를 타는 꿈 한 대학생은 꿈에서 자신이 타야 할 버스가 아닌 다른 버스를 타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는 그가 현재 전공선택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그는 학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고민 중이었으며, 꿈을 계기로 자신의 선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살해 3버스를 운전하는 꿈 한 회사의 팀 리더는 꿈에서 자신이 큰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장면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그의 리더십 역할과 팀을 이끄는 책임감을 반영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꿈에서 버스를 운전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은 현재의 업무 부담이 크고, 팀을 이끄는 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살해 4버스에서 내리는 꿈 한 주부는 꿈에서 버스에서 내리는 장면을 보았고, 이는 그녀가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반영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창업을 준비 중이었으며, 이 꿈은 그녀의 변화에 대한 열망과 결단을 상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살해 5버스를 타는 꿈 한 학생은 꿈에서 혼자 빈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는 그가 학교에서의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 꿈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버스 꿈은 개인의 삶의 여정, 사회적 관계, 목표 달성의 과정 등을 반영하며, 꿈을 꾸는 사람의 현재 상태와 내면의 불안, 기대 목표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버스를 타는 장면, 버스를 놓치거나 잘못 타는 장면, 운전하는 장면 등 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꿈을 통해 현재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버스 꿈은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과 과정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며, 때로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원 버스에 타는 꿈 직원이 포화상태에 있는 직장, 경쟁자가 많은 사업장, 시험장 등을 상징한다. 방에 버스가 들어와 있는 걸 본 꿈 어떤 기관의 추대를 받거나, 기관 내에서 단체, 항의에 부딪혀 권세가 흔들린다. 버스 못 타는 꿈 취직이나 입학 등에서 떨어지게 된다. 버스 안에서 서 있다가 빈 좌석이 생겨 앉는 꿈 외근과 관계되는 일을 하다, 내근을 맡게 되거나, 혹은 완전한 책임을 부여받게 된다. 버스가 떠나 승차를 하지 못하는 꿈 취직이나 입학 등에서 떨어지게 된다. 버스가 방에 들어와 있는 꿈 기관의 추대를 받거나, 기관 내에서 단체, 항의에 부딪혀 권세가 흔들린다. 버스의 버스 운전사와 자신만 타고 가는 꿈 어떤 방해적인 여건, 시비의 대상이 없이 자기 권한을 마음대로 과시하게 된다. 버스에 서 있다가 빈자리가 생겨서 앉는 꿈 외근직으로 일하다가 외근을 맡게 되거나, 어떤 일에 잊어서 안전한 책임을 부여받게 된 버스에 타는 꿈 자신을 잘 조절해서 흥분의 절정에 이끌어줄 상대를 원하고 있음을 뜻한다. 성적으로 소극적인 사람, 남변의 성적 기교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여성 등이 종종 버스 타는 꿈을 꾼다. 버스에서 내려주는 물건을 받는 꿈 기관, 회사 등에서 일거리, 권리, 이득, 명예 등을 얻는다. 버스의 차창 밖으로 일어난 사건을 본 꿈 어떤 생활 도중에 생길 문제와 사건이거나, 남에 관한 일에 관심을 갖게 된다. 열차나 버스가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는 꿈 남과 다투거나, 재물 및, 이권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자신과 운전수만 버스를 타고 가는 꿈 사업상 방해적인 여건, 시비의 대상이 없는 권한에 최대한의 행사를 나타낸다.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있는 꿈 인생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나, 아직 최종 목표까지는 시간이 걸림. 버스표를 사는 꿈 실제로 외출, 출장, 여행 등을 체험하게 된다. 물건 구입을 하게 된다. 개찰구나 플랫폼 또는 버스 터미널 등을 보는 꿈 난처한 입장에 처하거나 주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하는 일이나, 소망사의 차질과 비밀, 은폐, 눈가림 등의 부담과 곤란을 겪게 된다. 개찰구에서 차표가 없어 애쓰는 꿈 사회적으로, 성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여 자신감이나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거나, 무슨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갯돈을 타러 가는데 버스 운전수가 돈 보따리를 주는 꿈 남의 도움으로 재물을 얻는다. 버스나 기차 등을 타고 출발하려는데 부모님이 나타나 내리라고 하는 꿈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계획을 그만두어야 함을 암시 버스를 기다린 꿈 일시적인 장애가 있다. 버스를 놓치는 꿈 취직이나 입학 등에서 떨어지게 된다. 버스를 운전사와 단둘이 타고 간 꿈 어떤 방해나 시비 없이 자기 권한을 마음껏 과시하게 되거나 어떤 단체의 대표가 복잡한 일을 자신과 의논 또는 타협을 하게 된 버스를 타고 여행을 가는 꿈 공동체의 유대감과 침묵을 도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단체 여행을 간다. 업무처 출장, 여행을 가게 된다. 문주다사, 일거리 답서 등이 있다. 버스를 타고 종착역에 도착하는 꿈 지난 과정을 청산, 정리하고 새로운 구도나 신규 방향으로의 전환과 개척을 가하는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게 된다. 버스를 타는 꿈 버스를 타는 꿈을 꾸게 되면 직장에 취직하거나 각종 모임, 단체, 동아리 등에 가입한다. 갯돈을 타러 가는데 버스의 여자 차장이 수백만 원이든 보따리를 주어 가진 꿈 먼 훗날에 막대한 재산을 모으게 된다. 고장이나 사고로 인해서 차가 멈춘 꿈 어떤 계획한 일이나 모임 등이 좌절될 꿈이다. 관광버스를 타고 여행을 하는 꿈 주변의 숙박에서 벗어나 자신을 발산하고 싶음을 암시하며 견학이나 탐방, 출장, 여행, 일거리, 답서 등과 관련 있음 기차나 버스를 타고 종착역에 도착하는 꿈 지난 과정을 청산, 정리하고 새로운 구도나 신규 방향으로의 전환과 개척을 가하는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게 된다. 꾀꼬리가 버스 차창 안으로 들어오는 꿈 여행 중 차 안이나 휴게실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과 말벗이 된다. 마당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혼인이나 초상으로 상여나 연고차가 놓여져 있는 꿈 자신의 권한하에 있는 어떤 기관이나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마주오던 찻길이 부딪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꿈 사업과 일을 하다가 분쟁이 일어나 큰 싸움을 하게 된다. 시비, 소송, 사고 등이 발생한다. 마주오던 찻길이 부딪혀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꿈